이 시절 뛰어난 추한 경력의 지구역까지 견미했던 청소순 백전 장단을 프로를 만나 어떤 모습을 보였지 기대되고 계십니다. 자 제대로 한번 해봐라잉. 오늘은 방송 음이 잘 들리네. 따로 이야기 안해도 되네. 자 제대로 한번 붙어봐라. 오늘 한 달 이상 시행하니까 확실하게 해보자. 야 점심 묶여전부터 오늘 힘 좀 쓰네. 잘 어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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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정도 아 방송이 잘 들리니까 따로 이야기 할 필요가 없네 아 힘내라 거리를 주게 되면 시속대의 공격에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2분 동안은 하도가 확이 넘치는 모습 초반에 승부를 걸어야만은 2층 연계부터 시간 끄는거 아이가 하도는 유재국 중교사가 동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는 청소수 김민재 중교사 밀어붙이는 손 다시 머리를 떼는 양치성 끝이 들어가는 손 자 밀어붙여 2분 동안은 파도와 손 기술 싸움을 펼치하고 있는 상황 용기기에 들어가면 파도 홍파도 홍파도 8살 청순 13살 주특기 뿔치기 사육지는 경북청도입니다 둘 다 경북청도 몸무게 홍파도 697kg 청순 692kg 몸무게는 5kg 차이나네 여행 청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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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병입니다. 병 홍파도 승류 25프로 정수음 33프로 슈트킨나는 벌칙입니다. 홍파도 노고지리뿔 청순 노고지리뿔 뿔 모양은 다 노고지리뿔입니다. 어 털이야 4분공격초 진압땅 공격 지시하는 영지 아오 제대로 한 뿐인데 밀어붙이는 송구 청소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저히 안내 도망갑뿌네 그래 잘 싸웠어 잘 싸웠습니다.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청순 승리입니다. 승패 확정단까지 두 번을 부리거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순 승리 일경기의 복습시 시 복습시 공군을 구매하는 고객께서는 미경기의 복정대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복정 발표 기회로 다음 발매가 15분간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보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경기는 청순의 승리입니다. 여기까지 자 1경기는 자 1경기는